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다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혀라 이사야 54장 2절의 말씀 붙잡고 이럴 한 달 동안 어떤 은혜와 응답들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CBDIP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말씀을 미리 언약으로 붙잡고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장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원뜻이 뭐냐면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의 시작과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에스겔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요하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요하의 말이니냐 하셨다하라 또한 민숙이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말씀을 붙잡았지만 실행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그 언약을 나에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대세김질을 하듯이 남은 일을 한 달 동안에 언약의 말씀이 내 발목, 무릎, 허리를 넘어서서 온몸에 잠길 정도로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목상과 또 서미타임 속에서 내 개인에게 완전히 망대로 세워지는 그러한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1월 한 달 동안 새로운 대교구를 맡으면서 교구별로 구역 신방 캠프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신방 캠프를 하면서 많은 구역 식구들 개인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급한 기도 제목들 또 간절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기도해 오고 있는 제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그 기도 제목들이 그 개인과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지 혹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소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늘 이 새벽에 나를 염려하게 걱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위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과 능력을 누리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다 죽게 맡기라 왜 맡기라고 말씀하실까요? 염려는 백해무익한 인생의 독소입니다 암덩어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라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염려를 우리가 흔히 영어로 워리라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공원에서 캠프 나간 적이 있는데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는 주인이 그 강아지를 보고 워리 워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강아지 이름이 워리겠죠 이 워리의 실제 의미는요 굉장히 섬뜩하고 무서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대 앵글로 섹스너에서는요 이 워겐이란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워겐이란 단어가 워리가 된 겁니다 그 뜻이 뭐냐면 목돌미를 물어뜯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보면 사나운 맹수가 짐승을 사냥할 때 주로 어디를 공격합니까? 목돌미를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숨통을 끊어서 결국은 쓰러트리는 거예요 목돌미를 물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큰 짐승도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결국은 쓰러지는 겁니다 자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치 사탄이 우리의 목돌미를 딱 물어서 서서히 우리를 숨통을 끊어뜨린 것처럼 똑같다는 거죠 창세기 3장의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가정마다 염려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 순간 사탄이 나의 모든 영적 상태와 영적 기능을 영적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뽀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분명히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주로 대부분 맡기지 못합니다 아니 안 맡깁니다 혹 맡기더라도 일부는 맡기고 일부는 여전히 내 힘과 의로 나의 방법으로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맡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헬라 의미에서 보면요 맡긴다는 것은 어디어디 위에 던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가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 모든 걱정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맡기라는 거죠 해결자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해결도 못하면서 그 문제를 왜 붙잡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왜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정비소나 서비스 센터에 가죠 요즘은요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차 맡기고 뭐합니까 고객실에 앉아가지고요 커피도 마시고 TV도 보고 심지어 안마기 마사지기도 다 있더라고요 거기서 편하게 누리고 있다 보면요 시간 되면 차 다 고쳐가지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왜 안 맡기죠 아니 못 맡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다 돈을 왜 맡깁니까 안전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그 큰 돈을 은행에 맡기는 거죠 그럼 지금 내가 맡기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인 거죠 다 죽게 맡기라 왜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해결하지도 못한 내가 그 문제 그 사람 그 상황을 붙잡고 염려 근심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역사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고륙전도 건강 경제 사역 직분 자식 남편 이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완전한 해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그 맡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봉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은혜와 응답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과 현장에 있는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안에 영적 장막터 영적 망대를 굳건하게 세워야 됩니다 망대가 없는 인생과 망대가 없는 신앙은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풍랑과 강풍을 만나면 속절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벌써 망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영적 장막터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토께서 함께 배에 타고 있지만 제자들에게 망대가 없으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광풍과 파도 앞에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다 무너져버리게 되는 거죠 때로는 왜 문제와 어려움과 파도를 만나게 하실까요 왜 풍랑을 만나게 하실까요 10절에 보면 오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무슨 시간표입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시간표가 아니라 망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시간표입니다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위정표를 굳게 붙잡고 아침과 낮과 밤에 조금만 여러분이 24기도 누리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있는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오려 나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나의 영적 장막터를 경고하게 하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혜택을